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 특별히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목표적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들이 남아있죠 그 편지들을 가리켜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성경에 약 13권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32과에서는 바울의 전도여행과 함께 발생했던 교회 문제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목표적 답변을 서신을 통해서 줬는지 요약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굴라의 치세는 바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 시대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인기 있는 젊은 황제였죠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칼리굴라 앞에 티베리우스가 정치를 너무 못했어요 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아주 오래 살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폭정을 일삼으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왕을 막 기다렸던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러다 티베리우스가 죽고 칼리굴라가 왕이 되자 로마 시민들이 아주 환호를 했죠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티베리우스는 카이사르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리굴라는 카이사르의 피가 흐르는 아우구스투스의 피가 흐르는 24살의 젊은 황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티베리우스가 금지시켰던 검투사 이런 문화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또 많은 공룡 문화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많은 환호를 했죠 그러던 중에 열병에 걸립니다 지독한 열병에 걸려서 7개월 동안에 알아눕게 되고요 이때 열병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아주 기행을 많이 벌이는데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기 아우구스투스의 후예니까 자기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상을 재단에 놓게 해서 각 속국들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에피파니스 4세 때 있었던 그 악몽이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리굴라가 다스렸던 시기에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되는데요 마침 또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폭력적인 폭력이 동반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이 두 부류는 나라를 잃은 민족이라는 것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 지식에 뛰어났던 교육에 뛰어났던 사람 민족이라는 것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상업과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가 라이벌 관계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칼리굴라가 왕이 되고 통치를 하고 그가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황제 숭배를 장려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도발합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제우스 신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자였던 필로를 대표로 해서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변호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황제가 손을 유대인들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왜 제우스 신상을 그리고 나의 신상을 거부하냐 왜 나를 위한 제사를 거부하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만듭니다 자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 4세의 악몽 때문에 다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당 운동이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 운동이 이때 활발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 민족주의가 재점화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 아주 뜨거웠던 폭력적으로 뜨거웠던 그런 시대에 시기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으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게 바울을 대했겠습니까 자 바울은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던 중에 안수를 받고 성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일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우선 배를 타고 바보섬 키퍼라스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뭐 총독 소기호 바울이 또 복음전도를 듣고 회심하기도 하고 그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방 이쪽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 그리고 안디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 지역으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죠 루스드라에서는 도레마자 죽을 뻔 했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다음날 아침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전체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밑에 남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전체를 또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 사상이, 유대 철학이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방인들이 많이 알게 되고 70인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성교 전략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그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양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것, 하나는 존경하는 것 무시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례, 그리고 음식법 이런 것 때문에 무시를 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70인경, 그리고 유대교는 굉장히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종교, 로마 이방인 이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쾌락 중심의 그런 것에 신물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주 고차원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지혜가 깊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돌아오는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리세파들 중에서 좀 진보적인 파에서는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토라로 이끌어라 이방인들까지 토라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로마 시대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400만 명이나 개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노다지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아주 가장 중요한 성교 바치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성입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루디아는 여자는 마게도냐 여인이죠 이방인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 여인인데 불구하고 바로 이런 이방인 경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를 후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한례나 음식법 이런 거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후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바울이 너희들은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따라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질투와 시기를 많이 받게 되고 그들에 의한 박해를 바울이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 전도를 많이 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되자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유대파 그리스 조인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리키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례나 음식법, 절기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자 바울이 화가 나서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유대파 그리스 조인들이 역선교를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런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화가 나서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소두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이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종의 몽해는 바로 유대법, 절기법, 할래 이런 것들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바로 근처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세 교회가 가장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대형 교회가 모여서 이방인들에 관한 구원과 윤리를 어떻게 기준 세울 것인가 거기서 논의한 끝에 우, 음, 목, 피 우상에게 전하는 것, 음행의 문제, 목매워 죽인 음식 먹지 말 것 피째 음식 먹지 말 것 이것을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기로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음행의 문제나 아니면 뭐 술 취함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전하는 문제는 문제가 됐지만 음식에 관한 문제는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순종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이방인 교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바나바와 다투죠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놓고 가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신라, 실루아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선교대원을 채우기 위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청년 디모데를 픽업해서 선교대원으로 합류시키게 되고 누가 보금을 썼던 누가, 바울, 신라, 디모데 이 4명이 선교대원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자 본래 바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번화가였던 에베소 지역,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맞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것도 성령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잠을 잡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꿈을 꾸게 되죠 꿈속에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바로 바다 건너편입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드디어 서방지역, 서구지역에, 서부지역에 유럽지역에 보금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빌리뽀에 도착하자마자 보금을 전파하다 투옥되게 되고 대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 죽을 뻔합니다 야밤도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쭉 보금을 전파하다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정착하면서 보금을 전파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다가 고린도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대살로니가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울이 야밤도주 해버렸는데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윤리적으로 헬라인들이 회심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흠없고 점없이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강조했던 편지가 대살로니가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선교는 3차 전도행은 2차 전도행 마치자마자 바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로 곧장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큰 부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회심하고 또 그들이 성기고 있었던 우상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열광주의파, 은사파들에 아주 강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몸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걸 굉장히 큰 능력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서신이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워낙 센 사람들이라서 바울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지 않자 디도를 파송해서 이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잘 정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디도를 가는 길, 고린도 교회로 가는 길에 만났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문제가 해결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서방지역, 동방지역 전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훨씬 더 극서방 그러니까 로마지역 그리고 로마지역 더 아래로 내려가서 히스파니안, 에스파니아, 스페인, 이쪽 지역까지 가서 보금을 전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보금을 전파했다면 이제는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지역까지 보금을 전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을 서방지역에 보금 전파하는 전도자로 성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런 파송의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자기 소개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보금을 이해하고 있는지 보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파송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쭉 육지를 이동, 육지를 통해서 이동하고 배를 통해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살펴봤지만 기존에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법회적인 문제들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에서 대살로니카로 편지를 보냈었고요 발음이 잘 안되네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설을 썼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 내려가는 길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다시 고린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된 고린도에서 로마로 서방지역에 성교서를 파송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죠 자, 이런 맥락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학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초대교회에 먼저 3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3대 문제, 첫 번째는 하나 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삶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랑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되는 문제는 바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방인이 하나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보금이라는, 보금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금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금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평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싸우는 그 모든 갈등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서로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었다 그리고 옛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 가치관이다 새 가족이다 새 성전이다 우리는 새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보금의 원리로 해결합니다 옛 삶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랑하는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도 보금의 관점에서 바로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알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